벼락받는 게 빠를걸? 아줌마! 야, 여기 이거 다음 차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눈 팔고 있어? 아니,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?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와봤지.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이렇게 행운을 기대하며 살아요. 행운이 쉽게 안 하더라고. 됐어요, 이런 거 쌓였어요. 받아, 내가 주는 건데. 이거 말고 그 로또 번호 가르쳐주세요. 돈 필요해? 학자금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품이오 집이 포기한 지 몇 년 됐을 거예요. 근데 정말 나 보러 왔어요? 응. 안 돼? 아이, 반가워서 그렇죠. 아줌마는 요즘 괜찮나 보네요. 나만 사는 게 주름하신가 봐. 맥주 한 잔 사줄까? 취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요. 정신 빠! 통장에 돈 좀 있어? 알바비로 5개월 안 먹고 안 쓰고 120? 그나마 잔고 보는 맛에 살죠. 그러면 지금 최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? 왜요? 주연이 너 나 믿고 투자 한번 해 볼래? 저는 이 금요일을 보면서 그나마 잔고는 야옹이 마칩니다. 그나마 잔고는 잠시의 가사에